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이에요. 상어 게임인데 이제 이 집게로 상어 입 안에 있는 이 물고기들을 하나씩 제 얼굴 보면서 그렇게 웃지 마세요. 하나씩 꺼내면서 하나를 꺼내다가 갑자기 상어가 입을 딱 다 찢어. 그러면 이제 얼굴이 저처럼 되는 거예요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럼 저는 빨간색 가겠습니다. 저 노란색이요. 그럼 자연색 남았어요. 오 뭐야 너 왜 그래? 말은 말이에요! 너 무슨 색? 빨간색. 너 노란색이었네? 그럼! 예은반들이 진짜 그럼! 방해하지 말자. 오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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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. 오 오 그 나고 습다. 와 노란색 좀 별론데? 안 돼잖아?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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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갑시다. 흔들지도 않은 듯. 자 여러분. 색깔을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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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. 핫핑크가 좋겠군. 나는. 블랙으로 가야겠다.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. 무지개로 해주세요. 무지개로 해주세요. 무지개로. 무지개로 가시죠. 이제 알겠어요. 오 괜찮네. 와 이 형 독하다 진짜. 형 근데 약간 야구 선수 느낌 있어요. 무지개 맞아 무지개. 무지개? 무지개 몰라. 다음 기회에 대해 알겠습니다. 다음 기회에. 약간 달려라 왕보는 느낌이 드지. 아니 덩어리를 맺고 그러세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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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. 그 박준이. 나부터? 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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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방향으로. 이쪽. 오. 오. 아. 아. 잔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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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. 오케이. 아이 심장 떨려. 오케이. 이거 필수 건너 하나 가야지. 난 내가. 전개 꿈. 내가 바로. 내가 바로 수염 가겠습니다. 우리 콧구멍. 눈구멍. 입구멍에 안 들어가게만 합시다. 박자 맞지 마. 지금 형들한테 예민하게 보는 거야 지금? 아니 형이. 예민해. 형 눈에 들어간 거 보니까. 어? 잠시만. 획 떼지고 왜. 획 떼지고 왜 또 다시 했어. 너가 말해서 떼진 거야. 아니. 너가 말해서 떼진 거래. 이건 인정합니다. 와 진짜. 인정합니다. 인정합니다. 아니 이이 형이 딱 떼졌으면 멈춰야 돼. 너가 어디 한정에. 상발을 왜. 나는 아까 그냥 생물 삭삭삭. 와 진짜. 아니 형은 프리백인 줄 알았다니까. 형. 저 양심적으로 형 입술 겉 테두리만 했습니다. 가만있어. 아셔야 돼요. 가만있어. 이렇게 와우 형처럼 파렴치하게 입술을 다 냈습니다. 이빨이 지나고 싶어. 파렴치라고 했나. 초록색이랑 지금 그라데이션이 됐는데. 어 괜찮은데? 동원아 예뻐. 그라데이션 됐어 진짜로. 아니 잠깐만. 이건 뭐 녹두전이야 뭐야. 어디서 수떡을 가지고 오고 있어.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되겠고. 다시다갑니다. 뭐야? 왕관. 머리 안 묻었죠? 머리 묻었어. 자 바로 갑시다. 와우. 누구부터? 와우. 나부터? 흰색이 없는데? 크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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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. 왜 이렇게 잘하냐. 또 나 걸리는 거 아니야? 크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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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나왔다 나왔다. 크흐. 크흐. 아 건드렸는데 왜. 크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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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둘이 왜 이렇게 외력이 안 좋아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크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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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나 여기서 뭐 걸리면 답도 없어. 아 가만히 좀 있어봐. 아. 정. 크흐. 크흐. 아 가만히 좀. 아 알았다 알았다. 여기 앉아있어. 여기 앉아있어. 여기 앉아있을게. 아. 아 씨 왜 이렇게 안 잡힌구나. 크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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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잖아 아니잖아. 빨리 빨리 빨리. 너 이거는 괘씸지. 아 야 빨리 빨리. 빨리 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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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 이리와. 빨리 하자 빨리 하자. 빨리 하자. 알았어 안 건들게 안 건들게. 크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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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빨리 하시죠. 빨리 하자. 상호야 빨리 다 볼어. 일단 내 얼굴을 봐라. 아 너무. 내가 너라면. 아 여기 카메라 찍히고 있었네. 불쌍해더라도 안 문다. 크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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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 와우. 어? 아. 크흐. 야. 형. 형. 다 조용히 해. 다 조용히 해. 다 조용히 해. 고. 크흐. 크흐. 웃기지 말라고. 아. 아. 아 뭐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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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아 뭐하고 싶니. 아. 빨간색 줄까. 이 빨간색 줄까. 이 빨간색 줄까. 아 진짜. 아 큰일 났네 이거 진짜. 이거 너무 애매한데. 아 진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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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는데 입을 담으면. 뺄 때 그게 2초 안 들었어요. 2초 안 들었어요. 바로 담았잖아. 2초 지났어요. 제가 솔직히 2초 지났어요. 조용. 이거. 오케이. 알았어. 그러면 나 이거 받고. 마지막 거 한 판 프리백. 세 명. 그렇게 가면. 가는 걸로. 그래. 뭐라고. 너만 올프레익이라고? 아니 아니. 아니. 프리백. 다음 판 프리백. 오케이 오케이. 이건 한 애기야. 알았어. 아 형. 아이돌 접어라. 고마서. 빨리 못 당겨. 자 갑니다. 아 넌 저기 파란색이야. 아 빨라 빨라 빨라. 빨리 와. 와 진짜 약간 그 어느. 아니 진짜 무지개 되고. 무지개. 내가 딱 원하는 거야 이거. 고마해라. 고마한 거 아니야? 고마한 거 아니야? 아. 아. 완벽한 생이 좋아. 그러니까 이게. 어떻게 하지? 아. 아. 이게 제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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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먹어도 돼. 아. 내가 보기엔 준이 형 이제 와우 형 걸리면. 입에다가 물턱 넘다. 야 애랑 똑같아. 표정 애랑 똑같아. 아 진짜. 아. 아 잠깐만. 아 진짜 세윤이 형이랑 동훈이 형 너무 멀쩡하네 진짜. 아. 아 이 형은. 형 형 아무것도 해. 무조건 세윤이 형이다 이거. 아. 누구부터? 와우 형부터. 이 해봐. 이. 이가 누랗네 이. 와 저 방금 지진 나라고 봤어. 지진이 나왔어 지진. 와 진짜. 뭐야 뭐야. 뭐야. 어 이거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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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깨! 됐어? 노란색 뺐어 노란색 뺐어. 노란색 뺐어. 이거 프리미트 찍었다 하면서 계속 대는 거야. 계속해줘야 돼 계속해서 계속약. 와 아 이 하고싶가 계속해하 앟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lider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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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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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건들지도 않은데 왜 그래 써IL 이 년의 체인! 이 년의 체인! 걷는 줄도 알았는데 그래! 오늘 이렇게... 형가 너 하는 거 보고 형 갈게. 약하게 가고 있어. 무지개를 원하신다면? 얘들이 인지상정. 인지상정. 무지개 해야 되는데 분홍색이 너무 많은 안 되잖아. 흰색이 무슨 무지개야. 괜찮아요. 깔끔하게. 트레파스 떴다. 좀 말리고. 눈 근처에 하지 말라고. 안 들어갔어. 진짜 아트의 경지다 이게. 와 형 진짜. 와 형 진짜. 화장을 시켜. 아니 이거는 그냥. 팔레트인데 그냥. 팔레트 아니야 이 정도면? 면도 쉐이빙 폰 빨간다 지금. 아 세은이 형 걸렸어야 했는데. 자꾸 눈썹에 집착하는 거야 형 왜? 눈썹에 웃겨? 눈썹에 웃겨? 괜찮은데? 뭐야 이거 특전사 같네. 나처럼 바이킹이랑 도라인공은 아니잖아. 내가 아바타 나오는 캐릭터 같지 않아? 뭐야 이게? 자 이렇게 게임 종료하겠습니다. 완벽했습니다. 세윤이 형 너무 아쉬운데. 나 게임 너무 잘해. 세윤이 우리. 그럼 아쉬우니까. 한 핵씩만. 아니야 아니야 형 형. 그렇다면 너무 비겁하니까. 그냥 손병호 게임 손가락 내기로 하잖아. 아니야. 시작. 와 병관이부터. 와우 형 써볼게요. 아 무슨 소리야. 네 개인데 지금 세 개 돼 있어야 돼. 물감 제일 적게 버리는 사람 적어. 오케이. 내 입에다 개나리 난 사람 적어. 나 적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자 저보세요. 나 적어. 나 적어 나왔다. 그래 형. 수라고 좋았다. 재진이 자꾸 흰 색깔을 해. 유대진 화내.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어. 그만해 인마. 어 잠깐. 어 이거. 도화지가 그려졌네. 도화지. 그래 내가 도화지 만든 거야. 와 진짜 이거. 아 근데 세윤이 형 이쁘네. 에휴. 세윤이 형 이쁘네. 제가 그릴 때는 이마를 208로 해주세요.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. 아니야. 그럼 니가 비하거나 음마를. 아이 가만있어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아 이거만 마저 마저 그려 마저 그려줘. 문썹 공략 들어갈 거니까. 문썹. 아 이거 손으로 잡히게 해줘. 머리에 그거 묻으니까. 눈 감아주시고. 뜯을 수도 있어요. 야. 저게 뭐야. 아 궁금 것 같은데. 자 곰돌이 푸우의. 도라에몽의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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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음돌이 푸우의, 도라에몽의, 발레트의 특장, 아이 그 바이킹 나왔습니다. 와. 수고하셨습니다. 와. 고맙습니다.